보통 이불에 지도 그리는 사람은 어린이들이잖아요. 성인이나 학생들도 물을 마시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수는 잘 안합니다. 왜 어린이들은 오줌싸개가 많은 건가요? 어린이의 성장이 아직 덜 돼서 그런 건가?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소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는 것은 출생시부터가 아닌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아직 과략근 조절이 미숙한 어린이들이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소아가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는 개인차가 많고 가족적으로도 차이를 보여 어느 시기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 대개 대변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3세 말까지 하게 되며, 그 다음에 낮에 소변을 가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마지막으로 밤에도 소변을 가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밤에도 소변을 가리는 것은 대개 여아의 경우 5세까지, 남아의 경우 6세까지를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